영종 국제도시와 원도심으로 나뉘어진 중구는 주민 구성과 인구는 물론 현안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번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홍인성 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여야에선 전현직 시의원들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홍인성 청장과 영종 원도심 지역구 시의원 2명, 새 후보 간 경선이 성사됐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홍인성 청장은 청와대 행정관, 박남춘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4년 전 중구청장이 됐습니다. 안병배 예비 후보는 중구 원도심에서 4대, 6대, 8대, 3선 시의원을 지냈고 현재 인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광희 예비 후보는 영종 지역에서 8대 시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입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했던 김홍복 전 중구청장은 공관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의원 출신 2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6대, 7대 시의원을 지낸 김정은 예비 후보는 4년 전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고 이번이 재도전입니다. 박정숙 예비 후보는 자영업자로 8대 시의회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당에서 출마한 전재준 후보는 행정안전부 부의사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이달 말까지 단수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의힘은 20일과 21일 이틀간 국민의당 후보를 대상으로 추가 후보 접수를 받고 있어 최종 후보 선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btb뉴스 배상민입니다. 우리star voices 최종 후보 선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